독학으로 기술사가 되는 방법 마음 편 소개합니다. 첫번째, 습관의 합격을 만듭니다. 공부시간은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엔지니어는 절대 지식을 구겨넣지 않습니다. 세번째, 독학으로 기술사가 되려면 기출문제는 직접 분석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개념과 프리스타일이 합쳐지면 반드시 차별안은 일어납니다. 다섯번째, 답안 작성 요령은 무조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번째, 모의고사를 치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에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일곱번째, 시험을 단 한 번도 쳐본 적 없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응시부터 하십시오. 여덟번째, 전 지도사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부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합격이 됩니다.